추석 날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름달 보셨습니까?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은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달 저녁 여러분 보름달등에 여러분들 소원 하나하나 담아서 정말로 남은 며칠 동안 연휴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역전의 용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안진글 소장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명절 인사 잠깐 하시죠. 신인규 변호사.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상당히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늘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정말 가족분들과 따뜻한 그런 충분한 교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진글 소장도 간단히 추석 인사 좀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정말 요즘 걱정 많으시고 고통 많고 근심 많은 시국이죠. 하지만 추석 때만큼은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풍요롭고 좀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아프지 않으셨어야 돼요. 아프지 않으시죠? 응급실 대란 때문에 다들 추석 때까지 걱정하셨는데 아무도 안 아프셨기를 또 안 아프시기를 계속 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진글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겪고 있는 여러 생각 그리고 구체적인 고통 오늘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야 나는 2번 찍었는데 정말로 윤석열 잘 찍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얘기 잘 없었을 것 같고요. 나는 찍지 않았지만 정말로 너무한다. 정말 2번 찍었던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에 도장이라도 다시 돌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 삶의 제의를 주고 있는지 아주 진솔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많이 바꿨죠. 무엇을 바꿨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꿨죠.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꿨죠. 행동하는 패턴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안인골 소장 단단히 준비되어 있죠. 네. 신규 변호사, 1발 장전하셨죠? 네, 10발 장전했습니다. 10발 장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질문을 먼저 안인골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국립교회에서 추석 전후에서 각종 가족, 친지, 또 동창 모임 이런 거 나가잖아요. 고향에 가면 체육대 같은 것도 하거든요. 전야제도 막하고 또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콩꾸르도 합니다. 콩꾸르. 노래 자랑도. 네, 노래 자랑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막걸리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육약이, 정치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저는 전 국민 거의 뭐 한 5에서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윤석열, 김건휘 형권을 엄청나게 송토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검찰이나 정치검찰이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해서 좀 나아질 건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역할을 좀 일부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더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반송도 사과도 그래서 아예 예의와 기본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검찰이, 정치검찰이 나라가 망해버렸다. 두 번째, 그래서 교훈. 정치검찰이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세 번째, 2년 반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다. 거의 민주주의이고, 민생이고, 경제고, 남북관계고, 평화고 지금까지도 막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오고 가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2년 반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명절 저녁이니까 안 소장 제발 그만. 정치 이야기 제발 좀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막 귀에 따까리가 안 될 정도인데 그만해.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마. 다양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했을 건데 누군가는 아이 그만해. 윤석열, 김건희. 너무 싫어. 우리도 싫어. 내가 이번 주였지만 너무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한 10% 안팎은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분 이야기하는 비판은 싫어서 하지 마라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반응인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아마 대세는 정치 검찰이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된다. 1. 두 번째 정치 검찰이 정치하더니 그리고 무속 비리 비선 세력 김건희하고 그게 결합되더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직자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신인교 변호사처럼 딱 이렇게 양반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분이 됐다. 고마워라. 나 나갈란다. 이러고 자리를 뜨지는 않을까요? 신인교 변호사. 저는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반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국민들이 느끼셨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정치 사망을 아마 눈앞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 사망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 내지는 오늘 현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결정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데 결국 정치라는 것은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정치할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사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 검찰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마 뼛속까지 우리가 느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붕괴를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건데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어떠한 국가적 작용도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으로 빠지면서 세금은 내고 있는데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저는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협동, 협력, 단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막 이렇게 뛰고 달리고 하는데 정치가 저런 상태로 너무나 특이한 현상처럼 거짓말 그리고 위선, 왜곡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 공격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서로 돕고 또 손을 잡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해냈던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져버리니까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똑같이 누구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나도 돕지 않으니 상대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요즘처럼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의지하거나 의논할 사람이 실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외로워졌는데 이것이 비단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윤석열 정련 2년이 만들었던 정치 실종의 뭔가 현상의 결과물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 소장 지난 2년 반간 아마 국립계 가장 많이 풍자적으로 말씀한 게 무정부 상태다, 정부가 없다 극심한 어떤 민생고, 물가 대란, 고유가, 고안일, 고금리 그런데 공공요금을 올려버리는 그런 행태?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민세회복 지원금을 호소했더니 왜 10억에서 100억을 달라고 그러지? 하고 오히려 섭니다 중산층을 완전히 짓밟으므로 조롱해버린 윤석열의 어떤 태도? 응급실이 대란이 없고 난리다 그래서 이번 추적도 지금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기자들을 막 역장 내도 윤석열의 태도 아무리 봤더니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또 2천명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막 밀어붙였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믿을 만한 국가나 정부가 없다 무정부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신규 변호사 전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각자 도생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지금 이 반민국에서 이 단어가 가장 저는 슬픈 단어가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나 기본과 상식마저도 이 정권 외에서 또는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나 엘리트 세력에서 짓밟혀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어떤 가치 혼란의 사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아노미 상태라고 보였잖아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노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아주 정치 구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노미, 아나키점, 아나키 상태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진짜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또 최근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장학금 지원 사업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진걸과 함께하는 이런 이름이 있죠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민생현장이라고 하는 자영업 하시던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 사례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정말로 장학금이 없어서 뭔가 지원하는데 제가 지원자 숫자를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통계로도 다 입증이 됩니다 지금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이나 친구들 간에 얼마나 지금 나나 너나 또는 우리가 또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외식업체 80만 개에서 22만 개가 문을 닫았고요 최근 통계에 상반기 실질임금이 0.4%가 줄어들었고요 아 1.4%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의 채불임금이 1조 500억으로 우리나라가 채불임금 통계를 내는 역사상 가장 최대치고요 4분의 2분기 경제성량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졌다 했지만은 0.2% 감소했습니다 경제성량이 역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작년에 5만 명이 벌금이 없어서 몸으로 대신 감옥에 가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감옥에서 때웠습니다 5만 명이나 그리고 9만 명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하다가 걸렸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하는 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뭔가를 훔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사업체가 100만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전부 다 OECD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거든요 얼마나 어렵는지 모른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되잖아요 부산에서 가장 발달한 상황은 부산대학 상권인데 공실률이 30% 안팎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를 자주 갔는데 여의도도 갈 때마다 공실이 늘어나요 9시 10시만 돼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당연히 그러면 택시사님 드리기사님들은 일감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민생 사실상 민생이 이제 바탄 상태다 이 상태죠 그러면 가장 약자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하위소득 20%는 적자가 35만 원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돈을 빌리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이 대부업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못 갚겠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연체가 또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또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액절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위자가 가장 급증되어 있고요 그 50만 원씩 16%를 빌려주는 정부에서 긴급생계 대출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청년들이 50만 원을 빌려줬는데 청년층의 4분의 1이 연체라고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 몇 천 원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국민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은 예가 저희들이 그러면 청년들을 직접 도와야겠다 해서 꿈수저청년장학기금이라고 만들었는데 꿈수저청년장학기금 꿈은 있는데 돈은 없는 청년들을 돕겠다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아홉 번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명에서 7명을 뽑아요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1인당 300만 원이니까 그것도 큰 돈이죠 1인당 300만 원씩 6명에서 7명을 주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조금 재정이 여력이 돼서 9명까지 뽑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명, 7명을 생각하고 공지를 했는데 단숨에 1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1만 명이나 신청을 했다고요? 네, 3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아주 큰 돈에 비하면 상당히 작다고 느낄 수 있는 다른 장학금에서는 그런데 그 300만 원이 너무 절실한 분들이 1만 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까지 대상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청년, 학생들 대상으로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사실 꿈수저청년장학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장학금인데도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드림스폰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학금 정보가 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모집공고를 올려놨거든요 그전에는 한 2천 명, 3천 명 정도가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10배 가까이 더 늘어난다 경쟁률이 거의 20대 1입니다, 20대 1 왜냐하면 1만 명이 넘어가니까 1만 명이 넘어가면 20대 1 해도 20대 1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6명, 7명인데 어떻게 2만 명이 왔는데 20대 1입니까? 100대 1로 훨씬 넘구만 죄송합니다, 제가 추석이라서 좀 당황하세요 어찌됐든 6명, 7명을 주겠다고 올려놨는데 꿈수저 청년장학금? 그렇게 했는데 2만 명이 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자빠질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하게 이런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생존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학업도 너무 어려우니까 모든 장학금 정보라든지 대출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장학금도 신청하고 대출도 받는 겁니다 근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장학금은 안 갚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청년 연철이 가장 급증해 있는 거죠 와,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방송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깨달음이 생긴다라는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안 손장 얘기 듣고는 꿈수저 무슨 장학금이라고 했습니까? 꿈수저 청년 장학금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도로 모아놨어요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서 근데 거기에 제가 모집 공고를 올렸더니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거기에 혹시 기부를 좀 하려면 과거에 저도 기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하셨었죠 드림스폰에도 연락하셔도 되고 민성경 연구소나 안진걸TV에도 연락하시면 제가 꿈수저 청년 장학금하고 홍길동은행 홍길동은행은 정부가 50만 원에 16%나 되는 고리대로 빌려준 걸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생계기에 놓여야 했는데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9만 명이 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야겠다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그냥 바로 보내드린 겁니다 긴급지원도 해주고 정기지원도 안 되는데 이번이 역시 홍길동은행도 추석 전에 네 번째 정기지원 했거든요 200여 명을 돕겠다고 했는데 역시 수천 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활동을 안진걸소정이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안진걸TV 그리고 민생경기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장학금 그리고 홍길동은행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저와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안진걸소장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안소장도 그럴 테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어려워졌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다 함께 극복해보자 이런 마음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으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제한 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많다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인기 변호사께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민생이 바탕상태가 어려우면 정치가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모범은 아니라도 보통 수준의 상식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파는 더 난장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한데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볼성사나운 싸움을 개싸움판처럼 이렇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윤리의식 실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퇴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진영 대립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우리 이번에 총선 때도 지도 보시면 아시지만 동쪽은 빨갛고요 서쪽은 완전히 팔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걸 풀어야 되는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인데 이거는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국민 통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 안 했죠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가장 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안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느냐 권력을 차지하는 거 권력을 쟁취하는 거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는 거 이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정운영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거짓말 그리고 권력의 사유와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서 정치의 기능을 완전히 묵살하고 오로지 윤석열의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의한 나라를 만들어버리면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에서 건의공화국 내지는 검찰공화국 이렇게 완전히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안진권 수장님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아마 가장 지금 현장에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걸 안 해버리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한덕수 총리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안 어렵고 좋아질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현실 파악과 현실 인식도 안 되면서 거짓말만 늘어놓고 국민한테 희망 고문만 하는 이 정부를 저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는가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참을 수 있는가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청기가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것 중에요 어류대랑 뺑뺑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요즘 나오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비라고 보도하는 것이 마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 보고는 와 정말 멘탈 갑 중의 갑이다 정말로 현장 상황을 그렇게 모르느냐 언론이 통제하고 통제하고 통제해서 어쩔 수 없는가 내보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만 내보내는데도 현장 전문가들 대한민국 그러면 1.19 우리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이 다 거짓말쟁입니까 이렇게 총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윤리의식이 실종된 것보다 국민들이 준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난 2년 반 이제 우리 주제가 윤석열이 바꾼 세상이니까 좋게 바꾼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변진시켜버린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제가 지금 투쟁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홍길동 은행이니 꿈속 청년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서민들과 청년을 챙기자고 하는데 아까 제가 6명 모은 데 1만 명 넘게 했다니까 제가 순간 체크했는데 2000대 1이죠 2000대 1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딱 3번 한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지금 좋다 세계가 주모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국민한테 뺨 맞을 소리죠 그다음에 남들 다 갔던 국회 개원식을 안 가고 김건희 씨 생일 파티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대놓고 공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덕시 총리 고위공직자 부인이나 배우자가 명품백 받으면 좋냐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상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추석 민심 현장에 많이 나오면요 한덕시 총리 몰매 맞을 거예요 시금치가 12,000원 오이, 당근 정말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거기서도 아나키즘과 무정부 상태와 아놈이 대혼란을 느끼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정경 대표님 말씀 잘했을 때는 굉장히 양심과 염치와 이해가 실종됐습니다 예전에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솔직하게 요즘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그래도 고위관료들이 심지어는 네토룩이라도 말은 그렇겠죠 그리고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뭘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은 받아도 된다고 왜 이렇게 권위기원회나 정치검찰을 이야기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감사표시라잖아요 감사표시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법고집회사 했고 그리고 서울대를 나와서 재경고시라고 하면 행정고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데를 정말 수석으로 통과한 사람이 고위관료로 가 있는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책임감이라고는 단 하나도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주의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모범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존경심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고위관료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들의 검찰 변호사 그리고 나름대로 언론고시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던 언론사 출신 기자들 다 지금 썩어버렸다 윤리의식 완전히 실종됐다 책임감은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최소한의 시대정신 직업정신 윤리의식을 신 변호사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벗어나는 것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평균을 벗어나서 논란이 있는 것은 서로 좀 따지기는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윤리의식 실종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어떤 집단을 놓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 대해서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증 없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전 생각해보면 국민 앞에 싹 다 거짓말했어요 싹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단언건데 얘기합니다 거짓말인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거 개인의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한 게 뭐냐면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합니까 대한민국 상식적입니까 거기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 얘기만 한 수천 번 했거든요 대한민국 자유롭습니까 기사도 못 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반대자를 전제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 지급하고 뿌랭이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미음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 이 아이러니를 일단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사법고시 출신이거든요 한덕수 총리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엘리트라고 불리는 서울대와 사시 출신 행시 출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엘리트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 평균 정도 값은 해줘야지 국민들이 믿고 가는데 지금 완전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 사망 얘기했는데요 반드시 정치 복원을 누군가는 이뤄야 된다 저도 누군가가 안 이룬다 하면 저라도 그걸 이루고 싶어서 정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김건희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검찰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관료도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 1조 2항에 그 문헌이 정말 현실에서 실질화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전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 정치 정치검찰들이 권력을 잡은 게 검찰 정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덕수로 상징되는 저 무능하고 영혼이 없고 권력자 앞에 굴종하고 맹정하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부당함 앞에 눈을 지금 담아버리는 저 관료 정치 저는 검찰 정치보다 관료 정치가 좀 더 큰 범위로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검찰 정치부터 저는 걷어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행정국가 경향과 맞닿아서 이 관료들이 선출지까지 진출하는 이 관료 정치를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지엄한 가치를 현실에서 우리가 효능감을 느끼느냐 전 여기까지 가는 게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보기 때문에 전 우리 사회가 윤석열과 한덕수를 겪으면서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지를 저는 아주 자명하게 우리의 숙제를 저는 명확하게 던져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특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주는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격증은 그렇죠 의사 자격증은 그렇죠 회계사 자격증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험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오급 공무원으로 간부가 되는 행정국이 있죠 요즘은 행정국이 다 통합이 돼 있지만 그다음에 경찰도 똑같은 그런 자격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만들었던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목적은 특정인이 뭔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국가의 운영체계상 필요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런 특권을 줌으로써 당신은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지위와 자격에 의한 일종의 부 또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이 자격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결국 백 명에게만 천명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적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자격 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공적의식이 윤리의식이 그리고 모범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하는데 이분도 사실은 그 전문가 집단 중에 한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 자격증의 배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지금 사기꾼이 돼 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나라를 도륙하고 사적 이익을 편치하는 수단으로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헤쳐먹는 거 아니냐라면서 장탄식을 하는 제가 선배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공감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더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특히 사자붙은 자격증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부모님이나 민초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거 됐으면 합니까 너무나 한 맺힌 세월 너무나 고통스럽고 탄압받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빼겁고 서러운 생활을 보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은 우리 자식들이 제발 사자붙은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 그만큼의 굉장한 특권과 특혜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자붙은 사람들은 힘이 세죠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의 교훈조차도 못 따라간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누릴 만큼 누렸는데 그걸 국민과 사회에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정권 따위한테 충성하고 아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스파이더맨에 보면요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힘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가져라는 겁니다 더 고난 행사를 신중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말 국민과 공정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법에 보면요 우리 신규변호사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냥 우리 국민도 요즘 변호사에 대한 신뢰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변호사에 대한 신뢰 가지고 있는 게 이 변호사법 밀조 때문입니다 인권의 옹호자로가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편입니다 인권의 옹호자로서 검찰청법에 검사는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공익의 수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의 수호자 할리우드 영화에서 말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가 우리 법에 다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부터 히포크라테스 선사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큰 힘이 있고 특별한 자격과 고난을 부여받은 이들이 국민과 역사와 정의와 공동체 편에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윤석열 김권의 용권의 압하고 아참하는 데 줄 서 있고 민중이 가져야 될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정치검사 정권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찬탈했는데 과정이 나빴는데 내용이라도 만약에 좀 좋았으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일단 너무 힘든데 좀 사회가 좋아졌다면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후퇴했거든요 이건 국제지표에서 다 나오잖아요 스웨덴 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했다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완전히 후퇴했다든지 반부패지수를 엄청 올려놨던 돌아가신 김상룡 국장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갑자기 한국의 반부패지수가 확 떨어졌다든지 디올백 문제 문제 제기한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격증을 가진 특히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과 언론과 변호사 같은 사람들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 당장 무너지거나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욕이 한 바가지로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오늘 며칠 전입니다 저출생 대책을 한다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특집 생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수 있고요 시청률 하나도 안 나오겠더라만 그게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언론사 광고 홍보비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계몽하겠다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또 강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자근자근 밟아 드릴 테니까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한테는 저출생 문제 심각하니까 아이 나으세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기는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국민들한테 경제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료대란도 없습니다 지방병원에 가보세요 종합병 가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도 국민을 여전히 계몽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이 형국을 이중인격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격파탄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국민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양심의 문제 같고요 그리고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역할 그 책임의 무게 이런 거에 대한 전 인식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내지는 공무원이 돼서 공적인 역할을 맡았어서는 안 됐었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지위나 직책을 가지고서 사고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어떤 지위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위나 직책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지위가 중요합니까? 거길 누리고 싶은 사람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낮게 만들고 이 나라의 공동체의 어떤 발전 방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또 게다가 그 지위와 직책도 너무 쉽게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5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내지는 이런 저출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5년의 저루의 찬스를 완전히 날려버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국민들을 포함해서 특히나 미래 세대들에게 저는 엄청난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표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표리 일체처럼 해야 하는데 표리부동은 아닌데 잘못된 것인데 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 국정운영이 표리가 부동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는 표리부동이구나 그러면 인생살이를 앞뒤 말 다르게 살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고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수치침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게 무슨 이야기 하느냐 거짓말 시키면서도 내가 옳다 바르다 진위가 왜곡됐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희 여사가 그 중심에 서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로 질타를 하거나 또는 비판을 해야 될 옆 사람들 참모든 아니면 그 집의 집단 또는 정권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 책임 있는 세력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겁먹고 안 하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느냐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김근희한테 아부의 과첨에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청하 용산진무실 수석이 되고 그거로 변질된 또는 타락한 권력 특권 특혜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요 아무리 양심식으로 타락해도 일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의 일부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사표된 사람도 있고 또 일부 공익제보거나 양심 선언 사람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 완전히 양심식 중하고 완벽하게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 대부분이 지금 윤석열 김근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김근희가 본인들이 잘못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심과 최선의 엄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있긴 있습니까? 요즘 국김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최상병 특권법 때요 한 4표 정도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는 그런 희망도 있다고 봅니다 4표라도 희망이다 그 사람들이 한 명만 설득하면 8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최상병 특권법이나 김근희 특권법의 재의결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탄핵 소추의 가결 요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환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타락하고 양심식 중한 자들이 지금 이 집권세를 이루고 있고 국민의힘을 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나 일말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우리가 그런 희망과 기대는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소통해야 된다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이든 시민사이든 그런데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보냐면요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정치인들이 욕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팩트고요 검찰조차도 검찰권을 완전히 사유화해가지고 권력자들에 부역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국민들과 권력층 사이에서 매개해주고 지적하고 보도해주는 기관이 바로 언론이거든요 저는 언론에서 이 모든 문제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언론이 검찰을 동시에 제대로 깨어있어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검찰 저렇게 못할걸요 언론이 다 같이 정치권력에서 국민의힘의 저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든 아니면 비양심이든 그 연합과 그 카르텔에 대해서 언론이 일제히 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요 언론이 그때 당시에는 탄핵은 상수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안된다 라고 하면서 일제히 갖다가 소위 말해 물어뜯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권력도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비참해진 게 뭐냐면 이 언론이라는 도구 자체가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사실상 언론인들이 언론의 탈을 쓰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언론인들이 실제 정치권에 어제까지 리포트하다가 그 다음날 공천받아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언론인이라 평론가다라고 마치 민심을 대변하겠다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물 밑에서는 야압하고 정치질하고 정치권력과 짬짬이하고 이게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게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언론의 기능이 망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정화기능 필터 내지는 산소호흡기 이게 고장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방식으로 국정운영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언론들이 비판에 칼날 안 갈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풀어야 된다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런 건강한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테고 정권 차원에서 비판을 좀 썬 약처럼 쓰면 아주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좀 극단적으로 질주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정권의 종말은 먼지 뻔히 보이는데 왜 언론은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몰라서 못하는 것이냐 알면서도 죽든 살든 모르겠고 지금 현재 내가 그냥 이익을 더 보는 것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건강한 비판이 야당을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정권을 바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상생적 발전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언론의 기능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언론은요 돈이 그들의 목표의 전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자들도 생기화가 돼 있는 거고 언론사조차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회수라고 그러죠 코인 예를 들면 돈도 벌리면 거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이제 언론사를 지탱하게 해주고 건설사라든지 여러 권력자들과 맞닿아 있으면서 언론이 자본주의의 이득 경영의 원리 이런 쪽으로 저는 가면서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경영 원칙을 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사명까지 또 묻어버리면서 본인들의 생존 또 본인들의 이권 저는 여기에 매몰되면서 언론이 그냥 망가져버렸다고 아니 10년 전에도 언론이 있었고 20년 전에도 언론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산체, 기업의 사실상 준조세 같은 걸 받아가지고 광고비 협찬금 명목으로 생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정도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죠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그 유명한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다가 그만두신 김중배 전 MB 사장님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두면서 지금까지의 언론은 권력의 장악의 문제였던 앞으로는 자본이 장악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90년대 초반에 했어요 그때도 광고라든지 자본의 악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기자들이 그래도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 특히 대통령, 최고 권력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사, 육사 이런 데 비판 많이 했죠 아무리 비루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다더라도 그것마저도 실종돼 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큰 한국사 비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왔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무정부 상태, 안우미 상태 그 액심적인 것이 정치검찰 정권 그다음에 부패하고 타락과 영혼 없는 관료 당연히 우리가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언론이 아무리 우리가 비루하게 먹고 살아야 되고 광고도 받아야 되고 목구민 포도청이 나더라도 그래도 기자라는 직업 윤리는 왓츠 독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도구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여러 도구가 있잖아요 최근에 애완견도 있고 경비견도 있고 이런 이론이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언론하면 생각나는 것은 감시견 왓츠 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포기해 버리면서 정치검찰이라든지 타락한 권력자라든지 영혼 없고 아부하는 고위관료만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또 윤석열 하는 걸 보면 자기 도왔던 사람도 막 내치는 세상은 의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뭐랄까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어떤 사기, 기만 물에 몰렴치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언론이 그걸 지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안 그런 영역이 없어요 언론, 관료, 국가, 그리고 정치 모든 영역이 사기꾼 집단하고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해 이건 합법의 영역에서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더라도 방어할 수가 없어 강도, 깡패, 사기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런 집단적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세상이 완전히 망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언론이 사실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언론인들에게 그 특권을 준 이유도 본인들이 그 특권 위에서 권력과 붙어 해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더 비판하라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얼마만큼 나빠졌냐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안 썼고요 자기 사건에 대해서 특검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박근혜가 낫습니까? 윤석열이 낫습니까? 박근혜가 당연히 낫죠 그런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이 수사를 했거든요 너 죄인이야, 너 감빵 들어가서 썩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대통령이 됐더니 자기 수사 사항까지도 거부권을 쓰면서 비열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보다 질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요 도수 언론, 진보 언론 성향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정농단? 어떻게 사인이 갖다가 국정에 관여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권력을 향유하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언론이 먼저 기술을 들고 나서서 국민들이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어떻습니까? 박근혜보다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잘못된 일을 한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요? 윤석열 대통령 거의 지금 보면 잘못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자 내지는 박근혜를 비판했던 것조차의 10분의 1도 제가 볼 때 비판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내지는 그 속에서 국민들은 하나의 응집된 의사 형성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언론이 그걸 방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상당히 괜찮다는 언론도 윤석열도 나쁘고 여당도 나쁘고 야당도 나쁘다는 거예요 완전 양비론 3비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싶은 핵심이 그럼에도 희망이 뭡니까? 신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넓은 힘이 야당 정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펙시도 시민 저널리즘, 유튜브 저널리즘의 신 기원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출범한 뉴스타파나 뉴스버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언론의 바른 소명 그다음에 정치가의 바른 소명을 고민한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완전한 분결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석날 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점점 저는 그런 저널리즘이나 정치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열광하고 막 환호하는 순환까지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더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동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알고 신규 변호사는 의원하고 야당의 뜻 있는 정치 의원하고 또 우리 스픽스 곧 있으면 100만도 되는 게 100만 구독자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언론사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돌파하고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알게 되신 거죠 저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여튼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일일이 소개는 못해드립니다만 안인골 소장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하는데 좀 비판할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보태고 싶고요 신 변호사 말씀도 정말로 이런 언론이 오히려 나라를 정말 썩어 잡아뜨리고 있다 이런 느낌 충분히 제가 받고 있는데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유튜브 채널 안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적은 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작진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야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고 야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한 것이나 똑같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잖아요 이건 안인골 소장께 좀 여쭤봐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1년에 정말로 반국가적인 국정운영 행태 과거에 있는 그러면 소위 과거에 민주정부에서 기억나는 거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또 이랬습니까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중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추석 때도 그렇냐 할게요 전두환 노태보다도 포악하고 사과하고 이명박보다도 사과하고 무능하고 박근혜보다도 무능하고 비선 세력이 휩싸였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는 그래도 김대중은 IMF를 극복하고 벤처 붐을 만들고 IT의 기반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유명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상고 출신인데도 대통령도 되고 여러 그런 지평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물론 소상공인들과 청년대회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에 또 혹독한 비판도 남겼지만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난 2년방 잘한 게 뭐 있냐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 전 시사인에서는 국민의 50%가 신뢰도가 0입니다 0 이런 정권은 처음 있다고 나와요 지금요 그래서 뜻 있는 분석가들이나 평론가들이라면 이런 정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최악의 평가로 그래서 지지하는 한 20% 안팎 있잖아요 뭘 잘한다고 생각하냐 모름이 1등이에요 그냥 어쨌든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싫은 분들의 일부가 그냥 몰라도 일단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애교 국방 이렇게 순서로 나누고도 있지만 많은 여론조에서 지지 이유가 모름이 1등인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개혁정부, 상대적 민정부도 못한 거 많이 있고 비판 많이 받았죠 자식들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옹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 한 거 혹독하게 비판받아야죠 그럼 정권을 뺏기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문재인 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촛불심행명을 통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기대에 못 미쳤고 또 미진했던 부분들 심지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자를 기회를 여러 개 있었는데 못 잘랐던 부분들 막판에 소상공인이나 청년들 제대로 지원도 안 해준 부분들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 받습니까 그건 저는 두고두고 반성하고 선찰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윤석열 정권처럼 완전히 민주주의, 민생, 경제, 남북관계, 애교, 국방, 역사정의, 민족정기를 총체적으로 모든 걸 파괴하는 정권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유사일의 최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 제가 신규 변호사는 보수진행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다른 정권과 비교해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못했죠 저도 문재인 정권 비판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자라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꿨고 그럼 정권을 바꿨으니까 잘할 책임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있다고 저도 보죠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잘생겨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똑똑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경제를 압니까 외교를 압니까 국방을 압니까 그냥 수사했던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교체의 도구로 쓸 때에는 문재인 정권 너무 못한다 이거 바꾸자 이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의 반사 이익을 완전히 누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못해서 비판받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아직도 전 정권 노래를 2년 반이 넘도록 부르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고장난 레코드판을 얼마나 오래 더 돌려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정권의 저는 조선시대 왕에 비교한다는 연상군만도 못한 거 저는 난폭한 폭군 수준이라고 좀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상당히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520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요 정권 재창출 못하는 건 당연한 순리지만은 저는 520만 표의 기록을 저는 차이를 깰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이 세력 그리고 다음에 누가 주자로 나오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이 5년을 완전히 만국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왔던 이 세력의 다음 주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표로써 매우 혹독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기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국가경영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면 경영이라는 개념을 조금 비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임 CEO가 잘못해서 새로운 CEO가 왔고 여기에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동의를 해줬다고 치면 전임에 대해서 더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 그때보다 나는 더 나아졌다는 걸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맞느냐 당연히 국가경영 채로 인식을 한다면 전임보다 더 나은 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 당신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 지금 경영에 문제가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전에도 잘못했는데 왜 저를 따져요? 그러면은 바꿀 이유가 없어져요 아니 그냥 문재인 대통령 다시 대통령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접근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하면 전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임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잘못하면 비판을 달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전에 다시 돌아봐 그때는 더 했는데 왜 너희들 나한테 욕해? 이러면은 어떤 그 경영을 맡긴 주주들이 이 CEO를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조차도 지금 통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니문 기간이 뭐냐면은 사실상 전정부를 욕해도 국민들이 욕하지 않는 아주 달달한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통 6개월 정도 하죠 왜냐하면 인수인계 받고 앞에서 좀 잘못한 걸 이어받았다 보니까 좀 더디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전정부가 이런 거 좀 아쉽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하면 국민들이 넘어가 줍니다 근데 지금 허니문 기간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이러고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지금? 어처구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동아래에서도요 전 회장님이 좀 못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장님을 우리가 뽑았다 근데 새로운 회장님이 2년 반이 되도록 다 이게 지금 우리 동아리가 지금 엉망이고 회원들이 지금 너무 피폐하고 힘든데 이게 다 전임 회장 탓이야 전임 회장 탓이라 그러면요 몰베 맞죠 제일 먼저 쫓겨나죠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기업에서는 주주들이 2년만 남기다려요 한 1년 정도 봤는데 계속 지난 CEO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제일 먼저 쫓겨납니다 2사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괜찮은데요 거기다가 그 동아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야 무슨 약이야? 괜찮아졌어? 좋아 아무 걱정 없는데 왜 지금 응급실도 좋고 경제도 좋고 민생도 좋고 물가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말한 놈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야 반동아리 세력이야 이런 애는 쫓아내야 돼 동아리 회원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꼴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아리를 그동안 우리 동아리를 괴롭혔던 세력한테 갖다 맞춰보려고 해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오 요거 간첩이네 빨갱이네 반국가 세력이네 이념에 집착한대 근데 얼마 전까지 지가 이념은 나쁜 거래 그러다니 또 너누아는 이념이 매우 중요하대 그건 전체주의니까 그러면 갑자기 또 친일이 반일이 이념이래 와 참 그렇게 하는데 그 동아리 회원들이 이 회장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의견 주고 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느냐 정말로 그렇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정권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법사위에 투사가 있고요 투사위에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말하면 동학농민혁명부터 지금까지 한 130, 140년간 세계 최장애 노동시간과 함께 자식들 교육 챙기고 큰일이 있으면 4.19혁명, 5.18 광주민중앙정, 6.5항쟁, 초표시혁명 노동과 투쟁을 병행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년 반 만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시 정말 대통령이나 권력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하고 잘해야 되는구나 심사숙고가 된다라는 중대한 깨달음이 오히려 퍼졌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아예 지금 응급실 못 가서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매우 보수적이나 극우적인 분들도 있었겠죠 이념과 성향과 상관없이 그냥 국민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정말 우리가 선거도 잘해야 되고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 민주주의라든지 민생이나 평화 같은 중대한 가치 DJ가 항상 했던 민주, 민생, 평화 같은 가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구나 선거 때도 지켜내지만 일상으로도 이런 깨달음이 엄청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사실상 20% 안팎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저는 이번 추석이 있잖아요 제2의 총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선 때 표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더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서는 추석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올려서 정치권 정권을 올려서 지근지근 우리 국민들이 쉽고 비판하고 있을 것이죠 4월 10일에는 투표로 심판했고 지금은 투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빨로서 심판한다 술잔으로 또는 논쟁으로 토론으로 갈비찜을 찍으면서도 심지어 그렇죠 싹 뜯으면서 이 정권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이게 제2의 총선 같은 민심입니다 지금 이 추석 민심이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대중을 배신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지금 딱 보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진걸 소장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게 이제 민심의 반란 위대한 국민의 선택 여전히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들은 잠시 우리의 권한을 빌려서 쓰는 것이지 영원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민심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이런 부분에서 야 이것 하나만큼은 윤석열 2년 반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남기는 무엇은 있다 그게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학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 대통령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준비되지 않고 좀 사악한 인간에게 권한을 위인했을 때 우리 국가가 당해야 되는 불행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전 이걸 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반성하는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기 때문에 양당제 구조의 한계 속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파란당 심판하려면 빨간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빨간당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본 적이 전 없었지만 그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그 당의 당원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권력교체 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제의 양당제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분노를 가지고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하나 깨달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미지의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사실 선거기간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그냥 어퍼컷 한 거거든요 어퍼컷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복싱의 비유를 해도 승리를 하려면 잽도 날리고 스트레이트도 원투 원투 해가지고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복싱 선수가 1회 전부터 12회 전까지 매일 어퍼컷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본인 팔 나가지 않겠습니까 딱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검찰이 보여줬던 그 허구 검찰이라고 상징되는 이 엘리트 정치가 가지는 저는 그 맹점과 한계성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그냥 그 민낯을 다 봐버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침착하게 그리고 이미지보다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관료나 어떤 검찰이나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학습되고 국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온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될 우리 사회에 좀 그런 집단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참 배워야 하는 겁니까 어떤 분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국정운영 세력이 국민에게 끼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100조? 1000조? 아니야 셀 수 없어 천문학적으로 셀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내세우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혁신균형 정의입니다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절반으로 쓰고 그것도 옳고 타당하나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것을 자 타당하다, 옳다, 반반식 써주면 그게 언론 맞습니까? 이 지형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균형 맞춰서 반반식 주면 그때부터는 중립이 됩니까? 무엇이 중립입니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잘못된 것을 정말로 진심어린 비판과 그리고 과감한 정말 저희를 주장으로 중간으로 돌려놓는 것이 올바른 역할 아닌가요? 서픽서 그리고 저희 같은 정말 작은 체급의 유튜브 채널이 해야 될 일을 이 세상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많이 잘못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전임정부의 잘못 그리고 현정부의 잘못이 50대 50으로 보입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 현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전정부탄만 하면 반반식 맞다고 써주는 언론 그들의 보도가 정직합니까? 균형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특정인을 키우거나 특정인의 바라기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진정어린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정권의 저는 썬약이지만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결국 민심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대중 아닙니까? 당신을 찍어준 사람이든 당신을 찍지 않았던 사람이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5천만 명 넘는 국민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는 지난 2년 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요 추석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은 명절대로 기쁘지만 지난 2년 반을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친인 얘기하다 보면 다 추석이 기쁨과 함께 지난 2년 반의 고통이 동시에 지금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 이번 추석에도 사실 돈을 써야 되는 추석이잖아요 돈이 없었고 정말 전국의 모든 가구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삼촌 이모들이 엄청나게 청년은 청년대로 가난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정말 최악의 자는 추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하고 민생을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막혀서는 안 된다 저는 안진걸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안진걸 소장님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저는 그 고통을 사실 드린 주체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자책감이나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한 그 고통까지 저도 지금 같이 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이 국가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 정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바로잡는 일에 제가 더 바로잡을 책임, 더 앞장서야 될 책임이 저는 누구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언론에 대해서 신라당이 비판했고 언론의 기능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시스템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보루가 뭐냐면요 사법도 아니고 검찰 아닙니다 국민 여론이거든요 건강한 국민의 시민사회의 여론인데 그 국민의 시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거나 내지는 그 여론을 회방하거나 쪼개버리는 주체가 또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이 여론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고 그 여론을 통해서 저는 이 고통과 저의 또 죄책감과 자책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그 핵심키가 저는 여론에 있고 그건 언론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비판을 하는 거고 우리 스픽스 같은 뉴미디어가 더 올바른 역할을 하고 또 스픽스가 앞장을 서서 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면 아마 총선 때가 민심의 대반란 1차 대반란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선만 기다리셨던 거죠 두 번째가 이번 추석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차 민심의 대반란입니다 최근에 정말 지지율이 2%까지 떨어졌잖아요 모닝컨설트에서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도 분석해보면 일부 지역과 일부 세대에서 조금 높이 나와가지고 평균이 23%지만 10대, 20대, 40대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미 10%도 안 되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추석 때 응급실대란, 의료대란에 대한 공포 추석 물가에 대한 공포 추석 경제 추석이라는 정말 기법에서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울분까지 겹쳐지면서 2차 민심의 대반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완전히 모든 걸 바꾸든지 아니면 당장 그만둬라라는 민심이 저는 표출되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0월 16일 날 또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가 그렇고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순간이 매우 힘들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어려움에 다 노출되어 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입니다 내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그러지 않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꿋꿋이 가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제가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통 안에 또 노출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 옆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 가족 친지 친구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대한민국이 쌓아놨던 위대한 유산이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면 안진골 소장이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권은 없다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생의 고통조차도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앞으로는 없다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에는 꼭 설날 추석날 저녁에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손잡고 다 같이 나아가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추석날 저녁 그래도 행복하게 희망을 꿈꾸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좋아요 구독이 이미 100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감사히 말씀드리고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추석 지나고 안진골 소장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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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êts 나 잘 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